에는 해선 안될 것같은거 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뭔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 그런거 있었어요 아니면은 노영심씨가 사귀기에는 내가 조금 너무 인기도 있고 아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니까 아니 그렇게 몰아가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글쎄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아 근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니까 가족같다면서 왜 같이 안살아요? 예? 지켜주지 않아요 왜? 우리 저 석훈씨 지켜주는데 지금 제가 지켜주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생활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참 멋지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분명히 본인이 멋집하고 본인이부로 말씀하신거죠 그래요 자 오늘 한 명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내 분입니다 자 광주 화이팅 광주 나와주세요 친동생 친동생이 어디있죠? 오늘 열심히 해보라잉 다섯째는 닭세리 해프레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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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 분들이 지앤비 어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